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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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야돼 바로 바로 해야돼 너무 쉽지 않아 원정 2장 작물 작물 2장 5장 쉽지 않지 이미 끝났지 근데 이제 조직을 아이고 나이가 물론 80살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조직이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공백기가 크잖아 박성희 시장이 전시장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도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잖아 공백기가 너무 기르니까 쉽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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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지 공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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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 막 겁나 시끄럽네 어 어 얘기해 봐봐 아니 듣고 듣고 나한테 잘 틀려 계속 막 아 이거 나 듣고 틀린다니까 어 얘기 안 아니 아니까 나 다 들린다니까 아 아 아 계속 듣고 있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공사 지금 중보고속으로 계속 공사 중이라 여기가 어 그래서 겁나 시끄러워 아 아 계속 틀린다니까 아 아 theme 아 아